내일 나리 박는 대로 충청 군영으로 이송하라는 명이 내려왔소.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일대가 외적들 공격의 숙대밭이 됐다던데. 부디 몸조심하시오. 잠시만, 나리. 나하고 같이 왔던 그 처자. 그 처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그걸 내가 어찌하오. 아이고, 나리. 나리! 아이고, 수고들 많으십니다요. 목이 칼칼할 텐데 소리 난 잔들 하십시오. 병판대감의 명으로 하룻밤 방면하기로 했어. 그게 무슨... 틀림없이 날이 밝기 전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진짜야. 얼른 나와. 빨리 나와. 정령 병판대감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데. 잘 말라고 따라와. 살려주십시오, 위원님. 왜 말씀들이 그렇게 깁니까? 남은 속에 타들어가는데. 대관절 허준 영감님과는 어찌하는 사이십니까? 뭐라고요? 허준이요? 어이, 어른함자를 그리 막 부르면 안 될 텐데. 아니, 그 동의보감 허준? 뭔 보감이요? 말도 안 돼. 저기요. 저기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고요. 지금 빨리 우리 허위원님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어딨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무사한 거죠? 아니, 그 사람 어딨냐고요? 그... 따라오십시오. 왜 걸음이 그리 느리십니까? 빨리 빨리 좀 오십시오. 아, 이렇게 멀 줄 알았으면. 말이라도 좀 빌려달라는 건데. 아... 아, 정말 못하지. 아, 저기요. 아, 미안한데.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요. 평소에 가만만 타고 다니셨나 봅니다. 그러게요. 엄청 빠른 가만만 타고 다녔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건데. 그... 우리 허위원님이랑은 무슨 사이십니까? 근데 아까부터 궁금하던 건데요. 왜 남자 옷을 입고 다녀요? 저 남잔데요. 어이구. 눈도 밝으십니다. 허위원님도 알아요? 그쪽 여잔 거? 허위원님만 아십니다. 주십쇼. 얼마 전에 대감마님이 어린 척 화난을 드렸는데 성질이 성질이 아직 보통이 아니어요. 우리 성이 아까 주전부리 신바람하면서 뭐 하나를 슬쩍 꽁친 모양인데 그게 세마님 심기를 건드렸는가. 태감마님이 노발대발하셔가지고. 우리 성이 이 바보 같은 성이 이거 하나 꽁치도냐고. 아이고. 제발 우리 성 좀 살려주십시오. 허위원님. 내가 치료하면 네 성은 죽는다. 이 개참 너무 시키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치료하는데 왜 죽어? 너 또한 다칠 수 있다. 내가 다치든 말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우리 형 살려내 이 새끼야. 우리 형 죽으면 너 이번에 진짜 내 손에 뒤져. 알아? 우리 엄리에 그날 네가 침났어도 못 살았을까 알아? 그래도 그 엄리에 함 풀어주려고. 내가, 내가 네 놈 잡겠다고. 우리 형 혼자 보낸 것이. 그것이 우리 형 내가 이렇게 만든 거요. 우리 엄리 그렇게 보냈어도 밤 병신으로 태어난 우리 성. 평생 사람들도 못 받고 그렇게 무시당한 우리 성. 형 이렇게는 못 보내자. 우리 엄리에는 그렇게 보냈어도 우리 형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 우리 형으로. 제발 그러니께 허위 언니 우리랑 한 번만 살려주셔요. 내가 이렇게 일테니께 한 번만 살려주셔요. 허위 언니. 으흑흑흑